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 떨어졌죠. 삼성바이오 충격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올랐고요. 코스프리 208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도 올랐는데요. 다우가 0.8%, 기술주는 그동안 하락을 딛고 일어나면서 1.7%, 다우 전통지보다 2배 이상 올랐는데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이제 3692가 아니라 매회 회의 있을 때마다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 의미는 매번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기본적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 반하는 발언을 어제 했거든요. 그걸 또 딛고 미국 증시도 또 일어섰습니다. 그런 걸 보면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시장이 갖는 것인지 조금 더 이제 연말을 앞두고 회복이 되는 것인지 기대감도 좀 솔솔 생기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출발 마켓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을 보는 정확한 시선, 날카로운 눈. 오늘도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삼성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 거래 정지 들어간 건 다 알고 있고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이후에 어제 바이오 줄 영향이 있었죠. 삼성그룹들 영향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고 있고 투자의 기회도 주고 있고 한편 좀 불확실성도 크고 그렇습니다. 이후에 생각할 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시장이 안 먹힐 때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어제 장 끝나고 나서 한진칼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과거 방송에서도 이거 분명히 조양호 회장이 계속 쥐고 갈 수 없는 구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진칼, 대한항공 관심 가져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오래전서부터 했는데 어제 드디어 상업번드 쪽에서 공격이 들어와서 이대주주가 바뀌었죠.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삼성바이오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격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래 정지되는 날 정규장에서 주식을 샀다. 그런데 그 손님이 예를 들어 화를 내고 있다. 왜 정지되는 거, 그런 것도 몰랐냐, 이거 왜 못 막아줬냐라고 만약에 화를 낸다고 해봅시다.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풀리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삼성바이오 거래가 재개가 되면 그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되물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분명히 상장 폐지의 가능성이 높으면 절대 사면 안 되죠. 절대 사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을 거의 안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지되기 전에 미리 스케줄을 보고 잡는 게 맞지 풀리고 나서 사면은 그 가격에는 절대 잡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그 얘기에 앞서서 두 가지 코멘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중국 증시도 1.4% 가까운 강세였고 어제 대한민국 증시도 1% 강세였고 간반미 증시도 나쁘지 않았고 거기에 미친 두 가지 영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로이터통신 들어보면 미국이 중국한테 공을 던진 거죠. 우리 정상회당 앞두고 있는데 미중 정상회당 앞두고 있는데 실무진들 쪽에서 아마 그 전에 사전적으로 조율을 다 하니까 정상들이 가서 미주할 고주할 따지지 않잖아요. 미리 실무진들 쪽에서 만들어 놓은 곳에서 사인을 하냐 마냐 이것만 남는 것뿐이지. 그래서 아마 미국이 요구하는 안들을 중국한테 이미 전달을 했을 겁니다. 실무진들 쪽에서. 그런데 어제 나온 로이터 보도는 중국이 상당 부분의 양보안을 미국에 제출했다. 그럼 타결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바로 이어지겠죠. 물론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성에는 차지 않는다라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만 트럼프 성 채우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트럼프의 성을 채우고 다 양보하고 들어가면 회담을 할 필요가 없죠. 아직 회담의 레벨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중국 쪽에서 나간 반응은 분명히 긍정적인 게 사실입니다. 어제 아침 방송에서도 우리가 이건 절대 파국으로 갈 수 없는 그림 내가 봐도 해결 방법 이런 거 이런 거 양보해주면 타결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올 한 해 동안에 가장 시장을 짓눌렀었던 이슈가 그건데 해결적으로 가고 있으면 당연히 기대감이 높지 않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간밤에 애플이 올랐어요. 애플이 2.5% 올랐고 지금 애플 하락은 시장의 과잉 반응이다 이런 식의 분석이 나왔죠. 애플도 고점대비에서 꽤 많이 빠졌거든요. 애플 올라오면서 마이크론 5% 정도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대 플러스 기록했으니 오늘 시장에서 또 우리 반도체 섹터 쪽으로는 또 불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 상당 부분 이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면 시장 전반적으로 쫄리는 그림이 아니니까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는 거 얼마 전처럼 이제 무차별적 하락 내려갈 때는 당장 눈앞도 안 보이고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도 빠지는데 지금은 그 단계는 확실히 지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첫 페이지 하나 보시죠. 이 그림은 우리가 미리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미리 스케줄까지 잡아 드렸죠. 이게 나오겠느냐. 이게 나오면 금감원이 많이 다친다. 일단 정지를 먹일 거고 공을 거래소로 던지고 나면 여기서는 이제 상장페이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아닌지 발라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갈 때를 한번 보면 금감원은 소위 말해서 의혹 제기에서 상당 부분의 성과를 이뤄낸 거고 금감위 같은 경우에는 삼성 감싸주기라는 인식에서 상당 부분 또 면피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고 우리가 조사 다 해보고 고입은식으로 해석을 해서 거래소로 공을 넘겼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다음 거래소에서는 투자자 보호나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서 이제 상장페이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도 더 이상 다치지 않는 거거든요.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된 거니까. 이 스케줄을 거래정지 되기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스케줄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사이즈를 감안해도 그렇고 지금 이 사안의 중요성을 봐도 그렇고 오랜 기간 거래정지에 묶어놓을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15거래 이내니까요. 조만간 거래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상장페지로 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부분을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이 재미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증선위에서도 이게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시점까지는 안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위 분식으로 결론을 내고 나니까 그러면 참여연대 중심으로 의견 제시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삼성물산 감리하자. 이거 결국 왜 했겠냐. 그러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시점에서 제일모직 합병 비율에 유리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아니냐. 그럼 삼성물산 감리해야지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선위에서도 이번에 들여다보지 않았던 부분이고 실제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우려감이라는 거는 사실 최악의 케이스를 반영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삼성물산의 할인율이 NAV죠. 순 자산 가치 대비해서 할인율이 역대 최고를 찍습니다. 지금 현재 할인율 값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원래 지주사라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삼성물산은 지주사 아닌데 중복 계상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할인율 그리고 이 삼성물산의 영업가치나 본질가치를 훨씬 넘어서는 할인율은 분명히 저평가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물산의 상장사 보유 지분만 계산해도 한 30조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영업가치 이런 거 빼고 상장사 보유 지분 가치만 그런데 지금 삼성물산 시가총액이 20조죠. 그래서 상장사 보유 지분 같이 분명히 할인율을 때려야 됩니다만 지금 현격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물산이 들고 있는 현금성 자산 4.2조 있는데요. 이거 어디다 쓸까요? 저희 과거 삼성 지배구조 얘기하면서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아마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전자지분을 아마 매입에 활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삼성전자 컨퍼런스콜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자녀 자사주소가 올 연내에 실시한다. 그러면 이거 기다린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결론 나올지 모르니까 이 결론 나오고 나서 삼성물산 가닥 잡으면 그 다음에 소각 처리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이 삼성바이오라는 암처를 만나서 상당 부분 지연됐었고 아마도 곧 삼성바이오의 불확실성이 종료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서부터는 다시 한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얘기가 튀어나올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이쪽이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한번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쪽에 대한 얘기를 다시 검토해보는 게 맞다. 삼성바이오 얘기로 오랜 기간 접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게 맞다. 삼성바이오가 거래가 재개되는 시점 그때는 삼성바이오가 엄청 오르겠죠. 상패라는 불확실성은 피했으니까요. 그 시점에서 삼성물산도 반드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 사태가 섹터별로는 다른 바이오의 영향을 미칠 거고요. 오늘은 삼성그룹 내부의 변화나 기류 움직임들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봤습니다. 삼성물산 주목해보자는 얘기를 어제 오늘 하셨습니다. 이제 관심권에 두고 이제 추위를 보라는 거죠. 삼성물산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가 시간 외에서 정지가 됐잖아요. 그날 시간에 삼성물산 마이너스 폭이 마이너스 5.21%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2% 때 빠졌거든요. 그러면 일단 삼성바이오 정지 먹자마자 아이고 큰일 났다가 반응 나온 게 마이너스 5%라는 거예요. 그 이상 값으로 우려를 키워가느냐 그 우려를 안쪽으로 당기느냐라는 부분의 내용이 있었는데 어제는 시간에 보다는 훨씬 더 안쪽으로 끝이 났다라는 거죠. 호재는 아니니까 삼성물산이 일단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그 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삼성바이오 멈춰 있는 동안에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거는 삼성물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롬 파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발언 내용을 계속 주목하고 있었고 아침에 내용이 나왔는데 저도 좀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강수를 둘 정도로 얘기를 하나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더라도 경제 좋다 기조는 간다 이 정도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막말로 매번 올리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시장은 그거를 어제 보면 뉴욕 증시는 충격을 표면적으로 안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부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회의를 매번 할 수 있다. 회의를 매번 하다 그래서 금리를 매번 올리는 거 아니니까요. 사실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 달에만 금리를 올려라라고 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이 있었던 때가 기자회견과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았던 거지 기자회견 없을 때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라는 법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크게 주목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제 제롬 파월 코멘트 나온 것 중에 이제 주목 가능한 부분만 제가 캡쳐를 한 번 떠왔고 여기서 이거는 반드시 한 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선을 권하십니다. 같이 한 번 보죠. 천천히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캡쳐를 떴으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보셔야 되는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더 보기가 편하실 텐데 좀 역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먼저 제롬 파월이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인데 여기에 따른 영향이 아직까지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관세 전쟁이 더 속도를 뛰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아마 성장이 좀 떨어질 거다. 당연히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가격이 올랐을 거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인플레를 더 높일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이 위에 선을 하나 권했죠.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이 부분 주목해서 한 번 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소위 말해서 증시가 좀 밀렸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당신 때문에 좀 밀렸는데 9월에 포임시에서 그렇게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해놓고 며칠 안 지나가지고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멀리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하니까 시장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10월 증시 우리 꿈에 나올까 무서운 10월 증시죠. 그래서 증시 불안이 상당 부분 시장이 출현을 했는데 이거는 연준이 보는 요인 중에 극히 일부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세게 얘기했습니다. 이 당시에 달러 인덱스 틱을 보니까 막 뛰어오르고 있었어요. 이 위에 선 그어놓은 것까지 달러 인덱스 틱이 다소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매파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나온 코멘트가 지금 현재 스프레드, 크레딧 스프레드로 봤을 때는 너무 축소되어 있다. 금리가 너무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관심은 증시가 아니고 실물 경제고 실물 경제를 돌리는 데 있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타이트닝, 대체대제표 축소, 4.2조 달러까지 늘어났었던 연준의 등에 짊어지고 있었던 채권 양이 줄고 있죠. 이거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의 목적은 경기 확장세를 연장시켜주는 거지 증시의 붐을 만드는 게 연준의 목적은 아니다. 그걸 보고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다소 매파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한 줄 그어놓은 거 한번 보시면 그런데 이게 적정한 균형 수준이 나도 잘 모르겠다. 소위 말해서 중립금리가 지금 현 시점 금리와 다소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었던 그 중립금리의 수준 자체가 연준 장도 도대체 딱 몇 퍼센트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달러의 발권력을 갖고 있는 패드, 패드의 장인 제롱 파울 연준 장도 중립금리 수준을 모르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대체대표를 줄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도대체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지난번 발언보다는 한 발 물러난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는 분명히 중립금리가 멀리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한 발 물러난 거 아닌가요? 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달러 틱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었던 제롬 파울 코멘트는 매파적이라고 읽을 수는 없고요. 완벽히 매파적이라고 읽을 수는 없고 오히려 좀 중립적 성격을 많이 띄고 있었다. 간밤에 달러가 올랐던 거는 파운드가가 급락하면서 달러를 밀어 올린 거지 이 제롬 파울 코멘트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드린다고 한다면 애틀랜타 연원총재 같은 경우는 간밤 코멘트에서 내가 보기엔 중립금리가 여기서 멀지 않다. 거의 다 왔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썼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금리에 대한 부담은 저는 위에도 써놓은 것처럼 구분응선 이미 넘었다라고 봅니다. 이게 테일러 준칙에 인해서 4%까지 올려야 됩니다라는 이론적 얘기 말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DDP가 이제 좀 꺾일 걸로 보여지는 이게 다 YOY 값이니까 내년 수치는 분명히 상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과연 올해 얘기했었던 금리 계속 올려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결국 시장은 점도표가 제시하고 있는 금리 인상 횟수보다 덜 올라갈 것으로 여전히 보고 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또 10월달 우리 시장을 밀어내렸었던 요인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금리에 대한 불안 그리고 미중 무역정책 충돌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었던 부분 이건데 결국 두 가지 다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시장은 올라가는 게 맞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채권 시장의 변동성, 주식 시장의 변동성은 모두 다 튀어 올라왔지만 외환의 변동성이 아직 튀지 않았다. 우리 소위 리스크라고 얘기할 때는 환히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건 직접적인 위기라고 읽을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레벨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2000P 아래 여기에 대한 우려를 끌고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어제 나왔었던 중국의 양보, 이런 부분들, 미국의 전달 이런 것들은 G20 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기대감을 또 하나 높이는 요인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시장이다. 결국 위아나 7위안 공포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원화의 동조와 같이 계산할 수 있고 원화의 약세 부담이 같이 떨어지고 그 부분은 외국인 수급의 매수를 뒷받침하면서 시장의 하반경직성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시장을 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롬 파월 어제 코멘트까지 정리하면서 시장 방향성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해결될 거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죠. 방송에서. 그런데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건 녹록치 않은데 라는 반응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려가 높았었습니다. 항상 최악을 반영하기 마련이거든요. 거기에서 돌아나오고 있는 부분이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얘기, 밑보는 시장 아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 의견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수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